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오늘은 플루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개꿀잼 온스트럼프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꿀잼? 스토리! 이어실까요? 바로 한 번 가봅시다! 앗병! 아이고 상자 왜 안 열려? 어? 잠깐만 지금 같은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셔야 이 상자가 열립니다. 과연?! 오~! 빵빵빵빵! 빵빵빵빵. 빵빵빵빵. 으짜! 칼이 시작부터 잼광산에서 잼을 오지게 캐고 있군요! 두시, 두시, 두시. 아... 힘들다. 어휴 어둠.. 아니 이 소리는? 다우자! 뭐야! 아우! 너무 아파.. 아.. 칼은 곡괭이질로 하나하나 캐고 있을 때 무려 둘을 갖다가 패버리는 제키! 어허허허허허 그러게 요새 너가 곡괭이로 광산질을 한다고 그래? 엄마! 저거 뭐야? 너무 맞죠? 아! 누나! 나 죽어! 나도 보여줘 그거! 자 일단은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서 나의 상남자다움을 한번 보여줘야겠어 어.. 어제 계시 전원에 반했습니다 어.. 저기.. 저 아직 연애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유 룩 고 어.. 어.. 하하하 턱je 제키로 너만 이 자식이고 니가 제가 연애질 할 때야 왜 지금 나 꿀 빨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어? 왜 니가 꽃을 꺾어서 이 모양을 만들냐고 이 자식아 일로 와 다이씨! 나아! 아아! 괜히 이러니까 내가 미안해지네? 아아... 이 정도로 굴하지 않습니다. 새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아 실화냐, 이거. 헤헤, 어서요. 오 마이 갓! 그렇게 제가 싫으신가요? 네? 너무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에이! 뭐야 고백 대기자들 뭔데 이거? 대기 번호 박아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자식들 이거 어... 냠냠냠 요새 꽃이 좀 맛있더라고 꽃이 제철이야 어... 으음... 제가 지금 신규 브로러 제키에게 매력 어필하려고 난리를 났거든요 아... 아... 나 좀 데려있어!!! 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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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야... 무너진다!!! 하하하핳 어? 하하... 자... 깐... 너무 무거... 으엑.. 으엑.. 음? 뭐야? 제키가 이번엔 스스로 왔네요? 아니 저는 고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아! 나도 이렇게 했어! 잠깐만 이거 호우 잡힌 것 같은데 얘네들 싹 다가? 어? 이게 제키의 빌드업인가? 어머나! 아! 이렇게 커플링이 되나요? 또? 쇼다운! 어... 지금 일단은 막스 프랭크 앤드 셀리! 이렇게 셋이 만났군요? 뭐야 쇼다운인데 갑자기 팀밍이 돼버렸나? 팀밍 배틀이요? 그렇구나 졸려 나 잘래 뚫뚜 푸다는다! 아아 이거 완전 그냥 개성음이 되버렸네요? 우다다! 잠깐만요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아니 저 자식! 이 자식이 이거? 혼자 딥이 자면서 꿀 빨고 있어? 이리 와 뚜뚜뚜뚜 일단 한명 보냈고 자 매치업 불 vs 8비트 치킥 뿡 노우 하하 역시 이 풀림이지 야 8비트가 너는 무슨 브롤러를 하냐 니 주제에 맞게 내 게임기나 되라고 뽀갓뽀갓뽀갓 아우 개꿀잼이 자 다음은 맥스 앤드 쫓고있는 뚜벅이 프랭크 뚜벅뚜벅 이 자식아 잠깐만 기다려 거리 조절하면서 자 다음은 셜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곳에 와버렸어 모티스 모티스인가요? 어? 일루와 아우 하하하하 자 일단은 인원이 좀 줄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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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에이리스 8비트? 빙빙빙빙 아잇 야 뭐야 엄청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왜이래 어? 야야야 야야 야야 기계는 좀 맞아야지 정신 차리지 야임마 일어나 에라잇 어이 자식 여기서 뭐하고 있나 일루와 흠 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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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제 몇 명 안 남았겠네요 어? 아 이때 모티스의 급습 해본다니 것들이 이제 최종 승리는 나은가 흐허 message roughly 모빙 어 곱게 보내주지 않나요 맥스 ㅋㅋ 혜하 자 넌 이제 죽은 목수입니다 이 어둠의 인도자 모리스님이 깔끔하게 보내주고 왔어 지옥으로 말이야 뭐지? 분노 야 이 자식 뭐 어떻게 했어? 이놈 일루와 일루와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할 때 오라고 했지?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 자식?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 루와 야 야 야 봐봐 자식 너 지금 몇이야? 엄마가 때 되면 제때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아 엄마 엄마 아아아아아아 모집 엄마 아아아아 아들 평생 모집은 1등 할 수 있다고요 에너지 레벨 크리티컬 너 일로 와라 너는 말로 해서 안 돼 딱 들어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오늘은 뭐 제키 특집인가요? 어.. 열심히 오늘도 콩 지르라고 있는 제키 어이 제키 오늘도 열일이네 하아이 할배 안녕하세요 하아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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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히히 으음 어? 아니 이곳은 그 예전에 발견이 됐었던 그 동굴 아닌가요? 그리고 저기 칼 히히 뭐? 히히 띠용스 아니 이거 내 못 보던 동굴인데? 여기에 이런 폐광이 있었나?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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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의문스러운 폐광이거든요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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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곳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광산 로봇인가?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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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inse..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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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흥 히히 히히 대해 히힅 히히 이게 아니고 1000명을 받았습니다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제키씨 얘네들은 뭐 일단 보면은 선고백이야 일단은 선고백 후차임이라니까 아 뭐야 이거 실화냐? 너 뭔데? 오 이것은 설마 다이아번지? 어머 너무 예쁘잖아 어 어 어 어 어 이제 딱히 여신이 생긴건가 하하 뭐하는거지? 어? 하하 좋았어 내 드릴 업그레이드했다 금강석 드릴로 말이야 다이아몬드 드릴이지 삑삑 어 어 노 그럼 그렇지 히히 개꿀 그렇게 칼은 모소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